지난 시간에는 상가 투자의 주의사항으로 건물 자체와 내부에서의 입지를 봐야 하고, 또 층별로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인근 지역에 신규로 분양하는 상가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교통호재로 인해서 상권이 흡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만약 제가 먹자골목 상가를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기존의 A라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음식점을 하길 원하는 새로운 임차인 B와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영업할 때는 영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구청에 가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기존 A의 음식점 영업신고와 똑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B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제가 명도했던 A가 알아서 폐업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그걸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니까요.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작게는 한 달에서 몇 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 B는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신속하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몇 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B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마음씨 착한 B가 A의 영업신고가 말소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몇 개월 동안 기다려서 직권 말소시키고 그 다음 신규 음식점을 B가 내려고 하니까 현재 기준으로 정화조 기준이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큰 정화조를 파서 묻어야 된다고 해요. 이럴 때 추가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화조 말고도 다른 기준이 더 강화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기존 A의 영업권을 승계받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세 개가 잘 맞아야 돼요. 첫 번째로 업종과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세 번째로 토지의 용도 지역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물의 용도는 2종 근생에 들어가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들어가요. 이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땅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보다도 훨씬 비싼 땅 중에서 일부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준이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은 2종 근생 건축물에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경매로 제가 2종 근생건물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인 곳에서 2009년에 영업을 시작한 바닥면적 800제곱미터 고시원을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 건축법 시행령에 맞기 때문에 이때 기준을 충족을 했겠죠.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A를 제가 강제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시원 영업권을 그냥 폐업을 시킨 거죠. 그렇다면 낙찰자는 이 바닥면적의 800제곱미터 고시원의 신규 영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법규에 안 맞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자를 잘 구슬려서 영업권 승계를 받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낙찰받기 전에 이전 영업권자가 운영하던 방 개수만큼 계산해서 수익률을 따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800제곱미터의 고시원에 신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생에서 숙박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먼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걸 개인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의 면적을 8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여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방 개수가 훨씬 줄어든 만큼 이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화재 예방이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준도 점차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방 개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물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상가를 납찰받거나 인수해서 영업을 할 때 이전에 영업했던 사람이 받았던 행정처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전 사람의 잘못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일반 음식점, 오락실 같은 것들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 전부를 인계받아서 영업권 자체를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진 대물처분인 경우에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또한 함께 승계가 되니까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원래 술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래 술을 팔다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A였어요. 그러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 A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으로 명의만 바꿔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앉혀서 계속 노래방을 하면서 술을 팔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자체에 대물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명의자가 A에서 B로 바뀌어도 행정처분 자체는 승계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여부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상가 뿐만이 아니고 다가가 주택이나 단독주택, 일반 건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2017년에 경매 진행된 서울의 한 통 건물이에요. 토지는 75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283평인데 제시 외의 평가가 26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원룸형 건물로 보여요. 왼쪽 상단에 빨간 원을 한번 보시면 본래 건축물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보여요. 건축물 관리 대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위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독서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2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근생시설에 싱크대 등을 설치해서 주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1년에 2번 시가표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사진에서 보았던 무단 증축의 경우에는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처럼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꼼꼼하게 건축물 대장도 떼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이 깨끗해요. 그래도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적발되었는데 등재가 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현황 또한 잘 살펴보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상가 투자를 할 때 주거용 물건과는 다른 점, 즉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동정업종을 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영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 영업권 승계 시의 행정처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민법적인 권리 분석만으로 모든 부동산 물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종류별로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